수민 씨, 이따가 저녁에 저희 집에 와요? 네, 갈 거예요. 메뉴가 뭐예요? 저하고 스티브가 파스타 만들어요. 맛있겠네요. 그럼 제가 와인 가져갈게요. 네, 고마워요. 참, 수민 씨 집에 큰 프라이팬 있어요? 저희 집에 하나밖에 없어요. 네, 빌려줄게요. 너무 고마워요. 파스타 좋아해요? 네, 좋아해요. 저도 집에서 가끔 해먹어요. 좋네요. 스티브가 파스타 정말 잘 만들어요. 오, 기대할게요. 네, 그럼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. 네, 저녁에 봐요.